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그만던 왕족 속에서 이 성년의 날 선물 중에 키스가 있는데 멤버 중에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 맞아! 아 어제 못했다 우리 아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아니야 태원아! 저 남장네들한테 키스하면 돼! 저 여러분들한테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너 스무살이지? 이제 스무살입니다 그 실제 한번 봐도 멤버 다 할 것 같아 현지! 아 이거 진짜 갔어 야 이거 혹시 우리 애기 혹시 밤에 칙칙한 냉동안 짓을 하니까 야 만약 내가 받았으면 저녁으로 애기라고 해놨으면 이거 말투만 들으면 좀 비자 아 맞아 어 그럼 비와 같아요 우리 애기 야 정국아 예? 예? 왜요? 언제까지 할 거야? 왜요? 나 올해 할 건데요 그래? 끝나면 연락해 왜요? 오버워치 하려고? 아니 그럼 아 야 정국아 빨리 꺼 왜요? 왜 끄라고 그래요? 방송하고 있네 우리끼리 오버탄 대화를 하기 위해 비정국이 비정국이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비정국지 우리? 나 이제 그래도 한 3시 될걸? 어 다 했어요? 아니 다 했어 누구한테 써요? 지민이 형한테 써요? 지민이 보지마 난 정국이 저기로 가 저기로 가 빨리 아 저기로 가 아 뭐 매너 없이 빨리 저기로 가 꼬집히고 싶어? 꼬집히고 싶어? 아 써 써 써 저 방해 안 할게요 하지마 에이 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내가 수치를 해야겠다 아 나 발려보고 있어 이 한 장에 세뇌에서 이걸 학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멈추실 수 있어요 그렇죠 김치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거죠 다 맛있으니깐 보지마 난 정국이 놀아 봐 불어 나오는거죠 정국이 많이 하는거예요 많이 많이 봐 아 뭐였어요 매서 없이 빠졌어요 저는 이런 우엉김치랑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우엉이 이렇게 맛있네요 네라고 너 모른다니까 난 내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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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민망한가 보다 야 진짜 민망 그냥 하자x2 거의 형들 괜찮은데 해봐 근데 우리는 푸다꾸도 아니냐 형 뿜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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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겠어 왜 잠깐 전국이랬들인데 제일 만만한거 아 되게 어색해 보인다 스크 Driver buna acknowledging 스크 Persia 스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아미 볼 생각에 너무 떨려요 정국씨는 어때요? 네? 정국씨 정국씨 여기서 다시 도pp 세퍼를 다시 도둔 이어가기 플레이 거기에 볼륨 음악 음악 예아 음악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약간 낯을 많이 가려 둬 순식간에 정국아 지금 비앱 누구이신가 비앱 정진아 너 옷을 안입고 있어요 아하 옷을 안입고 있다고 하냐 옷을 안입다고 하면 정국이 왜 옷을 안입고 있어? 정국이 왜 옷을 안입고 있어? 정국아 옷을 안입고 있어? 아직 안입고 있었지 어 우리 정국씨 야 방금 너 표정이 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다시! 소년이 너무 많이 넣었나? 네? 거품이 엄청 많은 상태로 빨래가 돌아가다가 물이 빠지고 탈투를 진행했어 내일 치워 내일 치워 채영아 하나 간다 채영아 네트 채영아 네트 채영아 네트 채영아 네트 채영아 네트 도aces 손대 전수 귀현 내부 아멘 고고 아멘 i love you love you i give you all 양띵 왜 이러세요 칼 조심한데 칼 칼 쓰는 거 조심해야 돼 내가 볼 땐 태형이는 진짜 진지하게 하면 잘할 거 같아 장난하지 마십시오 야 이때까지 오 봐라 이 겨울 야 야 좋았다 말해 말해 꼬마 꼬마 라인드 마주 다 마주 마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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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